보 Stick to the World 첫 Munich 시작brot 영화의 전 начи Final이라고 반 thought we had a wonderful중앙 제가 오늘全 KNP의 첫 ebay 코 Thing 오늘 경기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웃겨주시나요? 많이 떨고 있어요. 추웠어요. 추웠어요. 올승은 일단 처음으로 승부 선수가 됐습니다. 앞으로 올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거의 한 말씀도 우리 팬 여러분께 전해주세요. 올해 끝날 때까지 승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지진이의 노래가 성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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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TWIZ 신인 강백호입니다. 고맙습니다. 신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되게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강베브 선수를 보고 있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함께해주고 있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. 방금 전에 인터넷으로 만드신 실시간 검색어 지금 2위예요. 2위가 베브 선수. 요즘에 이런 인기와 관심과 이벤트의 사랑 좀 심각하시는지? 진짜 KTBG 팬분들이 진짜 야구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정말 야구장에서 야구할만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올 시즌에 강베브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나 뭐 이렇게 있을까요? 어, 앞으로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더 좋은 경기를 많이 보이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. 일단 팬분들께서 환호성 지를 수 있고 그런 찬스가 더 있을 때 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이미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좀 기대해보겠고요. 자, 저희 지금 승리 하이파이브도 함께했었잖아요. 자, 지금 환빙이 혹시 나오고 올 시즌에 여러분 4월 내일부터. 내일부터 여러분이 KTBG 선수즌을 만나면 여러분이 승리 하이파이브를 했던 것처럼 선수즌 하이파이브를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알고 있었나요? 네, 저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여줄까요? 팬을 만났다가 어떻게 하면 요렇게 팬들입니다. 알았죠? 4월 동안 이 사진을 만나면 꼭 이 하이파이브를 하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신회식이에요. 팬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로 머리 위로 하트 크게 한 번 그리면서 이 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십시오. 네. 자, 여러분 핸드폰 준비하시고 사진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셋 감독권 선수즌이었습니다. 박수 내세요. 아무도 마침날에 축하했습니다. 봉투 꼭 챙겨 마시고 자,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아, 역주환승 대신 말씀 주셨습니다. 내일도 오늘날